안녕하세요 글로벌 생생통신원 미국의 윤수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미국 LA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애리조나주로 넘어가 그랜드캐년과 세도나 지역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랜드캐년과 세도나 지역을 본인 다양한 루트가 있지만 저는 이번에 로드트립을 통해 그랜드캐년 및 그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의 연예인은 여러분의 우리의 아침대입니다 배경의 입장에서 이상한ck 각각의 시원을 향해 보일 때까지는 상관없이 레드록 트릴 동양이니 모자도 없이 레드록 트릴 이렇게 아무것도 맨날 이렇게 Talib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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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회를 통해